반갑습니다 여러분 빈쓰입니다 백마리오 슈퍼 이스퍼트 시작하겠습니다 추석때도 계속 방송했죠 딱히 뭐 맛있는거는 안먹었고 아 이런 자자자님 추명드래곤님 웨올프님 더블엔에스님 안녕하세요 일단은 맵은 되게 작네요 근데 말이죠 내가 여기서 안맞고는 지나가기가 가능하긴 한데 저기가 힘드니까 짧은 상태로 갑시다 타코님 너무 좋아님 안녕하세요 여기 또 뭐 이거 혹시 버섯인가요 이거 진짜 버섯이네 필요없어요 저거 핫 아 못잡았다 이런 여우 문시연님 안녕하세요 봄날의 체리님 쿠키 2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뭐야 이거 맞는데 시간 오래걸렸는데도 신기록이 시윙치고는 쉬운 맵이었어요 라오님 안녕하세요 오케이 꼭 이렇게 올필은 없지 않았나 어 3단 점프 아니야 아니야 3단 점프가 되야되거든요 하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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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은 뭘 원하는 걸까요 여기 밑에 꽃이 있었는데 3단 점프 아아 아아 하아 헤헤 벽 점프 할라 그러는데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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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단 점프를 안한다 그냥 일로 갑니다 뭐야 어째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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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굳이 이럴건 바로 올라갔죠 뭐냐 이거 진짜 게임이 끝났는데 참 이상하네요 이걸 차라리 깔끔하게 스피드론으로 시간초를 조금 줄여가지고 만들던가 뭔가 이도 저도 아닌 느낌 어 이게 꽃을 먹으면서 위로 안올라가야 될 수도 있을텐데 어 이게 꽃을 먹으면서 위로 안올라가야 될 수도 있을텐데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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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려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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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 그 다음 와아 벌써부터 막아놨어? 이럴언 흫 흫 흫 흫 흫 대여님 안녕하세요 아, 맞다. 아, 깜빡했네. 일단 막아놨을 수 있으니까 한 번 보고요. 어, 없다. 아니, 여기는... 오우 마이 갓. 오히려 앞쪽으로 점프를 해야되네요. 봄나리 체리님, 쿠키 두 개 감사합니다. 여기다. 아하. 김민주님 안녕하세요. 아하. 근데 여기 신발이 없다면 나 진행이 안되는데요? 오우 마이 갓. 앗. 클라운 카. 돌 오른쪽이었나? 그럼 이렇게 떨어지면 되나요?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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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고. 게임을 끝내러 가자고. 뚜껑을 낄까?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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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아우, 너무 멀다, 야. 여기, 여기. 더 타고 가고 싶은데. 오케이. 아, 왠지 저 밑으로 내려갔었어야 했을 것 같거든요? 아, 왠지 저거가 아니네요? 나이스. 이제 좀 끝날 때가 됐는데? 왜 이래? 그렇지? 간단하네요. 뭔가 자꾸. 봄나리 체리님 쿠키 두 개 감사합니다. 아우, 봄나리 체리님. 아우, 계속 두 개씩 감사합니다. 아우, 봄나리 체리님. 자꾸 좀 허술한 벽들이 걸리는데? 제대로 된 거 이제 하나 걸릴 때가 되지 않았을까? 오우, 예. 어, 파이프가 있네? 오케이. 어, 문? 어, 문? 선택하기 싫은데. 근데 여기 진짜 일수도 있거든요? 오우, 들어가죠? 오우, 들어가죠? 뭔가 제대로 온 느낌이 좀 들죠? 오우, 대박. 악. 가시 뚜껑, 빡. 이게 원래 제자차의 의도였던 거죠. 깜놀하게 하려는. 더문스님. 안녕하세요. 더문스님. 안녕하세요. 아, 이럴수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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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프를 늦게 들어와져가지고. 군바로. 멍멍이 못잡고 하다가. 행복성님. 아프리카 리핀님. 안녕하세요. 시간이 좀... 짧은데. 이거 1-1... 느낌이죠? 슈퍼머리어 1. 노! 호우. 길을 여시오. 이거는 길이 없는데? 애초에 막혀있었거든요? 피스위치랑은 상관없이? 가 아니네요? 잘못 봤어? 아! 아하... 와... 이거 진짜 무조건 3단점프로 한 번에 올라가줘야 되는데? 하이벤. 일단은 시간도 간당간당한데. 진짜 한 번에 못 올라가면 검은꽃에 낀게 죽을텐데? 높이가 좀... 확실치가 않아요. 될지 안될지. 일단은 좀 3단점프를 해보자. 해보자. 되네요? 이게 3단점프가 안됐으면... 낀게 죽는다고. 한 번 또 점프하려나가. 다행히 되게 만들어 놨네요. 아이고. 봄날의 체리님 쿠키 2개 감사합니다. 아이고. 봄날의 체리님 쿠키 2개 또 감사합니다. 40초 스피드런. 10초 스피드런. 야. 이 친구는 3단점프 표시도 안해놨어. 전화 팬텀점프. 아... 오랜만에 팬텀점프네요.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. 오랜만이네요. 일단 맵 자체는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. 오우 마이 갓. 오우 뚜껑을 살려야 되네. 그... 밑에 숙이면 될 거예요. 정확하게 맵이 기억이 안 나는데. 아마 그 지나갈 때 벨트가 있지 않았을까? X 2. 오른 cott preserv기録. 음zdוע. fine. autonom이 안되지 못하려니처럼. 되었네요. 저 refresh. 에떼! 뭐 switches도Tom. 지금.. 팔로우 감사합니다. 아오 예스 시간 여유는 엄청 많네요. 이거를 10초를 더 줄여가지고 완전 타이트하게 만들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와.. 봄날의 체리님